안녕 네, 제가 모찌 놓고 간 분인데요 안녕 여기는 지금은 저의 액자들과 팬분들이 주신 편지들과 팬사에서 받은 인형들이 가득한 저의 옛날 방입니다 네, I'm in 양산 언니 모찌 팬사장에도 놓고 와주세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아, 팬분들은 들이죠 아, 근데 저희 매니저님은 맛있는 거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이비가 말했듯이 먹을 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그리고 또 양산에는 모찌 이런 거 안 탄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한 제2인간으로서 그 전날 한 이틀 전부터 새벽에 막 찾아가지고 엄마랑 뭘 드시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찾았는데 아쉽게 두고 왔네요 지우 틱톡 카메라 작업 배후에 계신가요? 네, 그것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틱톡 스타일로 카메라를 찍지 않는데 현진이가 그렇게 찍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서 이제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막 찍다가 현진이가 제게 마음에 든다 해서 제가 채택당한 그런 거였습니다 양산에 모찌 파는데 그거 아마 신양산 아닐까요? 여기는 그래서 다음에 콘서트 때 부모님 오시면 그때 사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렉 걸리나요? 왜 댓글이 안 보이지?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건가? 댓글이 안 올라오는 건가? 댓글 보고 싶다 왜 안 올라오지? 다들 다른 거 하고 계신 건가? 으응? 뭐랄까요? 다들 자러 가셨나? 다들 자러 가셨나? 다들 자러 가셨나? 뭐지? 여러분 근데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와요 9시 20분이 마지막 댓글 어 보인다 이제 보인다 대박 이브야 오 뭐야 이거 다행이다 다들 자러 간 줄 알았네 다 설날이라고 지금 친척들이랑 있다고 제가 창피한 줄 알았어요 다 어머님 아버님 앞이라서 지금 이달의 소녀 모른 척 하시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웅상여자중학교에서 언니 얘기 많이 해 짜 웃겨 아 웃겨 귀여워 웅상여자중학교 다녀요? 그래서 오비 분들이 브이앱 안 볼까 봐 제가 사실 제목 이거 하기 전에 2022년 수능 특강 막 이런 식으로 이름 바꿀까 했었거든요 2022년 한국사 특강 막 이런 걸로 했다가 몰래 이어폰 끼고 있대 여러분 김만두님께서는요 할머니 댁 큰 방에 온가족이 다 같이 누워있는데 몰래 이어폰 끼고 계시대요 블루투스 끊어져서 큰 소리로 나왔으면 좋겠다 할머니 아저씨인데 어떻게 웅상여중 가요 오늘의 TMI 저는 오늘 간장게장과 양념게장과 수육을 먹고 모나카 먹고 방금 언니가 에어프라이기에 구운 호빵을 먹었습니다 빨리 다리소 소개해달라고요 가족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오빛 가족 여러분 저는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의 이브라는 멤버인데요 지금 이 라이브를 듣고 계신 분은 오빛이라고 하는 이달의 소녀의 팬클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하트 꾹꾹님이 지금 급하게 업체 전화 온 척 사촌동생 방에 들어왔어 웃겨 워커홀릭인 줄 아시겠는데요 제 목소리 좋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소녀 노래 한 번씩 들어주세요 2002년대 분위기 궁금해 05년생이라서 대박 2002년에는요 어... 그때도 제가 여기 있었는데요 그때 아파트 그 뒤 주차장에 엄청 크게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야외 주차장 거기에 이제 아파트 뒷면이 쎄하얗게 보였었어요 거기에 빔프로젝트인가? 그거를 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차장에 다 나와서 그거를 보면서 그때 한창 월드컵 할 때였어가지고 다 같이 응원하고 그 이렇게 팔찌, 야광팔찌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응원하고 그랬었어요 그... 레드 티셔츠 아시죠? 그거 입고 두건도 둘러썼어요 어... 그 아파트에서 이사는 왔는데 여기랑 멀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이사를 조금씩 다닌 것 같아요 기억력 짱 좋다고요? 아, 맞아 비 더 레드 비 더 레드 맞아 맞아 하수영 웅상유치원 다니던 시절 스토리 이거는 유명하지 않나요? 제가 그... 엄정화 선배님 노래 연습할 때 남아서 막 안무 연습하고 하는데 봄무대 때 바지 내려가서 슬퍼했던 기억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웅상유치원 웅상유치원은 사실 1년인가? 2년 다녔던 거 같아요 아, 그때 그것도 있다 옛날에는 비디오 있잖아요 집마다 비디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뭔가 엄마 몰래 거짓말을 하는 것도 또 저는 굉장한 그 마음의 죄책감이 있었고 엄마가 하지 마라 한 행동을 내가 어린 마음에 했는데 하지 마라 했음에도 내가 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모르는데 그걸 꼭 엄마한테 말을 해서 약간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안방에 TV 선반에 거기에 이제 비디오를 넣을 수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넣을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플레이어 그거가 이제 되게 딱 누워가지고 발을 대면은 굉장히 딱 안락하게 발이 들어가는 비디오 플레이어였어요 그 넣는 거 아시죠? 비디오 테이프 넣는 거기 그래가지고 엄마 앞에서 한 번씩 몇 번 했다가 엄마가 그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알겠다고 했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엄마가 없을 때 안방에서 TV를 보는데 거기에 또 발을 넣어가지고 계속 고장을 내려고 제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하다가 갑자기 약간 정말 천사와 악마가 싸우듯이 천사는 하지마 수영아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했는데 악마는 옆에서 계속 해 재밌잖아 너 지금 즐기고 있잖아 계속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천사가 이긴 거죠 그래서 아 이거는 엄마한테 용서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내가 지금 비디오 플레이어에 발을 또 넣었는데 잘못했어 이래가지고 또 용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그게 굉장히 지쳤나봐요 제가 모든 그런 일들을 다 엄마들에 고해성사를 다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냥 사소한 거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엄마가 물을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물을 먹고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사실 내가 엄마가 물 먹지 말라 했는데 물을 먹어버렸어 잘못했어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하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계속 전화를 하니까 엄마는 일하셔야 되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그 한 명씩 부모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하는 거 알죠? 한 명 학부모님들 꼭 한 번씩 가서 상담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도 갔는데 엄마가 이제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며칠 뒤엔가 이제 유치원 안 갔다 오고 나서 뭐 전화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데 띠리링 전화가 가지고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는데 어 수영아 유치원 선생님이야 이래가지고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너는 우리 수영이는 왜 자꾸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엄마한테 얘기를 할까 이러면서 어 잘못을 안 하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어 그렇게 사소한 건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어느새 이제 점점 크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있었어요 정말 막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거나 엄마가 막 잔소리를 많이 하면 속으로 엄마 바보 이렇게 속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에 또 하들짝 천사가 또 나와가지고 너 지금 엄마한테 바보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너 빨리 엄마한테 사와야겠다 라고 하는데 또 사람은 이제 천사와 악마가 싸우잖아요 악마가 또 아니야 너 지금 엄마한테 혼나고 있잖아 엄마는 맞아 엄마한테 그 정도 소린 해도 돼 이러면서 너 겉으로 하낼 거 아니면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참는 거 나쁘지 않아 라고 하면서 하고 또 천사는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또 싸우고 하면서 그렇게 사소한 것도 엄마나 방금 속으로 엄마한테 바보라고 했어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또 빌고 정말 저는 육아 난이도 최상의 아이였어요 저는 정말 악마 한 번만 이기게 해줘요 아 저는 악마가 이긴 적은 없습니다 결국은 천사가 이겼어요 제가 이럴까봐 엄마랑 언니가 또 브이앱 들을까봐 모니터 하지마라고 하고 왔어요 지킬 앤 하이브 웃기다 아 그쵸 저는 엄마를 굉장히 귀찮게 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도 엄마가 1시간 정도 하라 했는데 제가 1시간 반 하거나 2시간 하라 엄마 오늘 너 컴퓨터 2시간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고 아 제가 저를 키웠잖아요 저는 못살아요 근데 웃긴 거는 다 저지르고 사과를 한다는 거죠 저희 엄마는 그 포인트에서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뭔가 용서를 해주면 제 죄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쵸 와중에 일단 다 했어요 왜 보이스 올리로 하냐면요 일단은 뭔가 숙소면은 아니야 숙소도 아직 사실 공식적으로 컨펌이 나지가 않았어가지고 원래는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만 이게 켤 수 있어요 보이는 걸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연차가 쌓이고 하면은 그때 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제트필립 폰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해줄 수 있냐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 중입니다 일단 이거를 열고 닫을 때 좀 재밌고요 괜히 그냥 한 번씩 열고 닫을 때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리고 뭔가 연습하거나 노래연습 춘연습 할 때 되게 세워놓기 애매했었거든요 촬영하는 거 할 때 근데 혼자서 이렇게 기억자로 켜놓고 촬영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연기 선생님도 이 폰인데 이런 이 폰에 대해서 연습 영상 찍을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그 점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영상을 많이 찍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좀 최고의 폰이지 않나 아 단점은 뭔가 아이폰만의 그런 핀터레스트적인 셀카를 찍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번개장터에서 샀던 그런 아이폰 5 아이폰 6 이렇게 휴대폰 두 개 있거든요 5 6s 이 휴대폰이 약간 요즘 나오는 아이폰들이랑 다르게 되게 그때만의 아이폰 화질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 너무 선명한 화질은 별로 안 좋아하고 좀 지그지그지그 하는 그 화질을 좋아하는데 그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습니다 또 옛날 그 아이폰은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도 무겁지 않아요 브랜드명 말해도 되냐고요? 네 브이앱은 된다고 들었어요 연습생 때 몰래 쓴 폰인가봐 맞아요 안녕 근데 예전에 번개장터를 쓰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되게 싼 가격으로 휴대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싸다 이러면서 저 이거 사고 싶은데 뭐 어떻게 저렇게 막 정보 여쭤보고 하다가 제가 잠깐 다른 걸 한다고 이제 그 메신저를 닫아놓고 딴 걸 하고 아마 다음날쯤에 다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막 신고를 당해가지고 메신저를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그 번개장터 측에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싸다고 그냥 조금 고민 없이 바로 사버리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휴걸은 여러분 제가 그때 얘기했죠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한다고 헉 번개장터에서 5만원 사기 당했어요? 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아 진짜 그런 사람들은 꼭 정말 나중에 다 그게 다 업으로 이게 다 받아줘요 그냥 어우 진짜 맞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당근 당근? 땡... 일단 1박 1일로 부산 갔다 왔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투가 모두 하수영이었어요. 진짜요? 어땠는데요? 요즘 제일 웃긴 멤버는 다 같이 하나 둘 셋 바로 나! 다음 앨범 1위 공략 와휴걸 걸어주시라고요? 아 그거는 조금 약하지 않나? 1위 공략으로는 좀 더 센 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바로 나 적어주는 거 너무 귀엽다 여진이랑 최리 틱톡의 카메라 작업 배후에 계신가요? 아 그거는 제가 찍지 않았어요 저는 현진이랑 지우 찍었어요 수영 누나 저도 양산 살고요 강아지 이름 하늘이에요 대박 하늘이는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애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자요 속상해요 라이브 보는데 사촌이 여자 본다고 해서 이달수 입덕 영상 보여줬는데 다른 방 가서 이달수 무대 계속 보내요 감사합니다 손하늘이에요 귀엽다 저희는 하하늘 아니고 그냥 하하늘이에요 혜주 커버곡 봤죠? 잘하던데요 혜주가 열심히 트리도 만지작거리는 것도 보고 선곡을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거를 해가지고 잘한 거 같아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 자 잠시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전 요즘에 고민 중이에요 달플리 곡을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래서 왜냐면 한 번 하면 또 순서가 한참 뒤에 오기 때문에 후회 없는 곡을 하고 싶은데 지금 들려요? 아 이게 브이앱을 잠깐 나가면은 제가 아까 지니 가가지고 노래 볼려고 했는데 그게 창을 나가면은 끊기나 봐요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곡 추천을 하러 갔는데 끊길 거 같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달플리를 곡을 그래서 고민 중이거든요 어떤 노래를 해야 후회를 안 할까 하면서 진짜 후보가 너무 많았어요 장르별로 많았어요 제가 근데 저희 언니한테 물어봤었어요 언니 내가 팝송을 할까 가요를 할까 고민 중이야 했는데 언니가 일단은 가요를 해야 우비 분들이 일단 좋아하실 거다 라고 하셔가지고 가요를 할 건데 뭔가 제가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너무 가사에 치중해서 뭔가 기승전결이 없는 노래는 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사와 기승전결이 있는데 가사와 기승전결이 있는데 가사와 기승전결이 있는데 가사와 기승전결이 있는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렇 그렇다면 뭔가 슬픈 그런 노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요즘 시기에 맞춰서 오빛분들이 힘을 낼 수 있게 좀 밝은 노래를 하는 것이 낫냐 근데 과연 오빛들이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 할까 오빛은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 이러면서 끝나지 않는 곡선정 그리고 계속 미뤄지는 달플레 그리고 난 왜 이렇게 결정을 못 할까 하면서 스트레스 조금 더 딕션 좋으시니 랩 추천한다고요? 모두 지금 올라오는 거 다 읽고 있어요 달플리를 안 미루는 모습을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그쵸 일단 지금은 콘서트 연습 때문에 잠깐 스탑 됐고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그 컴캣팀과 함께 이제 얘기를 해서 뭔가 촬영도 잡고 해야 되는데 콘서트는 이제 회사에서도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콘서트 뒤로 생각 중인데요 그리고 저도 한번 할 땐 뭔가 후회 없이 딱 잘 해보고 싶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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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소리가 많이 끊겨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노래들을 다 지금 댓글로 봤어요 제가 참고해서 네 댓글 보여요 수영아 시가 될 이야기 잘 듣고 있어 그 노래 너무 좋죠? 맞아 원래 이지혼미를 하려고 했었어요 달펠리 때 이거는 다음에 보이는 V LIVE 할 때 보컬 넣으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콘서트 준비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콘서트 준비하면 재밌는 이야기 뭔가 이번에는 저희가 샛리스트에 참여를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뭔가 콘서트를 사실 많이 안 했었고 그때 샛리스트는 조금 회사의 의견이 크게 들어갔었다면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멤버들도 좀 이제는 의견을 살짝 반영해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좀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우빛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노래는 우빛이 들었을 때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으로 막 준비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콘서트 연습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의상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이브야 이번에 솔로 유닛 곡도 있을까? 그거는 비밀이에요 기대되죠? 저도 기대돼요 그리고 저는 관객이 일단 너무 오랜만에 눈앞에 있는 거라서 정은이랑 얘기했는데 너무 떨릴 것 같아요 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약간 우빛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내가 기분이 업 돼가지고 막 페이스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막 앞부분에 막 힘을 막 너무 과하게 줘버려서 뭐 나중에 힘이 든다거나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딱 잘하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정은이랑 이제 터미널에서 빠이빠이 하고 저는 부산행 버스를 타고 집에 왔잖아요 근데 그 버스 타면 보통 이제 적혀있는 예정 시간은 4시간인데 보통 한 5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로 저희 무대 영상도 한 번씩 쫙 봐보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LA KCON 때 버터플라이 한 걸 봤거든요 와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 무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버스에서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무대를 하고 싶구나 그러고 이제 댓글을 보는데 제가 댓글도 다 읽거든요 근데 뭔가 내 마음을 딱 울리는 그런 댓글이 있었어 뭐였지? 아 이달소는 정말 잘 될 것 같다 이달소는 정말 이런 걸그룹은 없었는데 너넨 정말 잘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의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보고 갑자기 눈물이 난 거예요 버스에서 물론 다행히 코튼이 쳐져 있어서 저만 보였지만 막 그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따뜻한 댓글들이 합쳐져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뭐야? 나 왜 이렇게 감성적이지? 하는데 근데 버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거 아시죠? 왜냐면 밤에 이렇게 도로 위를 달리면은 바깥은 다 깜깜하고 사람들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나 혼자 이렇게 에어팟 끼고 이렇게 무대 영상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LA에 있는 많은 오비 분들의 함성 소리와 물론 한국에 있는 오비 분들도 너무너무너무 너무 사랑하지만 그 LA KCON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 오비 분들은 우리를 처음 만나 뵙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약간 데뷔를 하는 거네? 이런 마음이었어 가지고 그때 마음가짐은 정말 좀 한국에서 데뷔할 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멤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고 다들 우리 여기서 진짜 보여주자 우리 어쩌면 다시 못 올 수도 있는 이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비 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한번 몸으로 보여주자 이렇게 하면서 모델을 했었어 가지고 그때 그 마음이 생각나서 울컥했었나 봐요 야야 저 사람 우는데? 참 웃겨 그랬을 수도?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울지 않았어요 그냥 약간 눈물이 눈물샘에서 이렇게 인사 한 정도? 운동할 때 꿀팁 알려달라고요? 운동할 때 꿀팁 뭐가 있을까? 운동할 때 꿀팁? 이게 뭐지? 이렇게 공공장소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아? 아우 아우 아니요? 저 알아보시면 제가 앞에서 PTT 쳐드립니다 진짜로 저는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예전 숙소에 이제 아파트가 약간 꼭대기에 있었어 가지고 아파트로 가는 마을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탔는데 안에 고언이가 이미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려고 이렇게 딱 앞에 섰는데 고언이가 저를 멀뚱 쳐다봐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했는데 아 뭐야 이분이였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뭐야? 이랬는데 아니 언니 진짜 밖에서 보면 진짜 언니는 이래서 진짜 오빛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 언니는 진짜 못 알아보겠어요 이래가지고 왜 이랬는데 아니 언니는 그 옷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 같아요 이 스타일이 회사에서 그 추구하는 백조의 그 스타일이 달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한창 그 긴 생머리의 이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그랬을 거 같아요 맥인 거 아니에요 네 저 2번이랑 같이 있어요 아 제가 고언이 캐리어에 넣어 왔거든요 아 운동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운동할 때 사실 저는 운동을 막 즐기지가 않아가지고 달리는 건 좀 좋아하는 거 같아요 달리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는 운동은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서 하는 거고 뭐 필라테스나 PT 할 때 힘든 거는 필라테스 할 때 봉 같은 거 잡고 이제 매달리거나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는 이런 좀 고난이도의 힘든 동작들을 할 때는 와 내가 지금 이 봉을 놓치면은 나는 절벽 나 지금 절벽에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이미지 트레이닝 나 지금 절벽에 있는데 이 손 놓치면 나 지금 떨어진다 나 죽는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러면은 정말 끔찍하니까 하게 되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나 막 그런 것들도 와 나 이거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약간 극적인 상황에 저를 놓고 상상을 하면 되더라고요 약간 나 자신과의 한계에서 이겨야 그 숙소 오는 길이 좀 뿌듯해요 와 나 오늘도 이겼다 근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강당에서 그 체육 시간에 윗몸 일으키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남자 애들까지 합쳐가지고 저희 반에서 1등 했었어요 제가 대박이죠 그 어렸을 때라 그런지 몸이 가벼웠나 봐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운동할 땐 악마와 천사 안 나타나요 아 악마만 나와요 운동할 때는 너 하나 더 해야 돼 너 지금 여기 손 놓치면 너 죽어 이렇게 하고 천사는 안 나오더라고요 나 한 번씩 나온다 천사 수영아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돼 운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선생님께 한 소리 들으면 어때 이렇게 한 번 나오는데 악마가 너 이것도 못하면서 뭐 할 거야 이러면서 너 이것도 못하는데 오 무슨 가수를 해 네가 네가 그러고도 오비답해 자랑스러운 가수라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열정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서 저를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천사가 악마 같다고요? 그런가? 제가 지금 성대모사를 바꿔서 한 건가요? 아 그렇구나 악마 주세 성실하네 웃기는 놈이네 아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그럼 악마가 야 쉬어 니 그 끝까지 윗몸일으키기 한 번 더 한다고 야 누가 알아주냐? 야 운동 선생님이 너한테 햄버거 사줘? 아니잖아 쉬어 쉬라고 그만해 힘 빼 라고 하면 이제 천사가 수영아 오비틀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콘서트 때 복근 보여줘야지 오비틀 너 3년만에 보는데 너 복근 없는 너 말랑이 배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오비틀 내가 오비틀 난 다른 걸그룹 좋아해 그래 응 그만해 그만해 그래 말랑이 뱃살 대고 오비틀 다 떠나보네 그래 어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래 할 수 있어 수영아 화이팅 하나만 더 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천사가 입이 좀 험한 편이라고요? 아 아니에요 천사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옛날에 천사가 아니에요 도핑 테스트 하라고요? 그니까 저는 누굴까요? 지금 천사랑 악마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악마가 천사 같고 천사가 악마 같아요 저분 지금 누구죠? 요즘 천사 아찔하다 아찔하다 누구야? 김민주씨 아찔하다 웃기다 Can you speak English? 여러분 저에게 영어 자신감을 주세요 저희 엄마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영어에 돈을 얼마나 쓰셨는데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영어 공부 진짜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맨날 맨날 콘서트 연습 끝나고 집 가가지고 영어 영상 찍으면서 스피킹 연습하고 그리고 영어 클래스도 등록했다고요 이때는 왜 천사가 안 나오는 거냐고요? 수영아 영어 공부해야지 해외에 있는 오빡들이 기다려 나 한국말 써 한국말 요즘에 바디랭귀지 하면은 다 알아들어 수영아 수영아 어머님이 학교 다닐 때 이 영어에 돈 엄청 투자하셨잖아 너 그거 다 헛돈으로 쓴 거 아니잖아 우리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 오빡들에게 멋진 영어 틀련들이 진짜 다중인격 아니냐고요? 아니거든요 야 수영아 너 너 요즘에 바디랭귀지 하면 다 알아들어 그리고 너 번역기 써가지고 번역기 들려드려 수영이는 오디오북 같은 거 해도 되겠다고요? 이거 인격 다중인격 그러네 악마가 조금 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같기도 하고 천사 너무 빡세 운동도 해야 돼 영어 공부도 해야 해 그러네 천사도 사투리 써달라고요? 야 수영아 영어 공부 안 하면 오빡들이 섭섭해하잖아 너 그렇게 엄마가 헛돈 쓰게 할 거야? 엄마가 쓴 돈 아깝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영어 인사 시킬 때 부끄러워 할 거야 자신감 있게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언더스탠드 악마가 찐 남주 재질이라고요? 음 흠 이역 이 분이 진심 오늘 거 다시 듣기 못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다시 듣기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제 거 다시 듣기 안 합니다 전 제 거 못 들어요 그리고 보지도 못해요 천사 오빛을 발견했어요 당신 호로록 맛있는 거 맥주냐고요? 아니에요 이거 호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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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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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호빛 아 쏘리 호빛 아 호빛 쏘리 아 호빛 쏘리 쏘리 마이 미스테이크 아 마이 말 실수 아 미안 아 내가 실수했다 아 이거 호박차 호박차 아니 또 잇몸을 삐진다 또 호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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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차라고요 호박 호빛 고마 호박 팥차인가? 아니야 팥 아니고 호박 무슨 차였어요 수영이가 늘 우리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누가 맥주 마신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오비지 잘못했어 누구야 누가 나보고 맥주 마신다고 했어 내가 찾는다 지금 나 스크롤한다 누구야 내가 지금 찾고 있다 여기 찾았다 손혜주의 진심임 22시 6PM 당신 호박 마시는 거 맥주죠? 물음표 4개 아 손혜주 팬님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었어 아 손혜주 지금 손혜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손혜주 해명해 손혜주 해명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제 잘못인데 죄송합니다 댓글 멈춰 제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혜주야 미안해 죄송해요 제가 오빛한테 호박차를 소개하려다가 오빛 호박이 합쳐졌어요 혜주야 미안 혜주 팬분 죄송해요 저 장난인 거 아시죠? 저 진짜 장난이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농담이었어요 요즘 영화 뭐 보냐고요? 영화 안 봐요 요즘에 영화를 안 봅니다 요즘 좋아하는 국내여행을 요즘 좋아하는 국내여행을 요즘 좋아하는 국내여행을 국내여행 안 간지 너무 오래됐네요 흥 Zo 맞아요 흥 흥 흥 저도 보고 싶어요 또 꾹 내일 먹을 거예요 여기 아직 눈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저녁 먹었어요 단장게장, 양념게장, 수육 먹었어요 오늘의 TMI? 마트를 잠깐 다녀왔다 제호 이름 불러주세요 방 안 치운다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네 안 치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런 거 슈퍼그룹요 챌린지 후기 들려주세요 이제 저는 그 챌린지를 액시 언니한테 통해가지고 듣게 됐는데 사실 저는 챌린지나 이런 거 부탁 오면 저는 오히려 제가 감사해가지고 제가 어 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영님을 연락처를 받게 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날짜를 잡았는데 저는 사실 다영님만 계신 줄 알고 이제 커피 같이 마실 거랑 이제 케이크 조그만 거 드시라고 이렇게 사서 갔는데 그때 이제 우주소녀 선배님들이 팬미팅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와 진짜 다 계신 거는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영님도 처음 뵈가지고 제가 굉장히 떨리고 두근두근한 상태로 갔는데 다 계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떨려 떨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빈 언니랑 액시 언니랑 이렇게 저 되게 편하게 막 야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보고 싶었어 이렇게 막 다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조금 풀리고 그리고 이제 그 선배님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제가 그 앞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꾸 어떻게 이러면서 찍고 되게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틀리면 안 돼 내가 틀리면은 선배님들 기다리셔야 되니까 안 돼 약간 이런 생각으로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긴장하니까 안무를 막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다영님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친절하게 하나하나 계속 알려주시고 진짜 너무 착하셨어요 너무 예쁘시고 다들 그리고 다영님도 이제 챌린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우랑 저한테 되게 예쁜 와인잔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감사하죠 제가 저로 인해 나로 인해 이 챌린지가 홍보가 된다고? 그럼 너무 연락 주신 게 너무 감사하잖아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내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영상 올라오면 오빛 분들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으르렁도 다 봤어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으르렁 하고 브이앱 훅이 안 들려줬구나 으르렁 사실 원래 링가린가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영지가 유정이랑 채연이랑 했던 링가린가 그거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원래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는 저희 회사가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안 될 때였어가지고 제가 참여를 못했다가 이제 으르렁 때는 영지가 함께해요 언니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이번엔 오케이 라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내내 우리 오빛 분들이 진짜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진짜 댄서분들도 다들 너무너무 착하시고 채연이랑 영지랑 유정이는 말모 말모 제가 낯가려가지고 그 안에서 말을 많이 못했어요 전 약간 소수랑 있을 때 편한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아 영지랑 여진이랑 동갑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영지 처음 봤을 때 애가 스무 살이라고 하는데 와 너 우리 막내랑 동갑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와 조금 충격이었어 이 달소는 열두명이지만 이제는 멤버들은 가족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의료랑 언니 있다는 거 보고 진짜 눈물 간 거 감사해요 우리 우빛들 앞으로 배부르게 많이 많이 영상 찍을게요 제가 영지한테도 영지 앞으로 언니 이제 회사에 허락받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애가 진짜 언니 앞으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콘서트 처음 가는데 2층이랑 아쉬워요 그러면 제가 2층도 많이 많이 봐드릴게요 사실 1층 2층 다 너무너무 저는 잘 보이거든요 무대에 딱 서있으면 멤버들 아니 팬분들 얼굴도 다 잘 보이고 2층도 다 잘 보여요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다 한 명 한 명 봐드릴게요 저 이번에 콘서트 콘서트 못가서 너무 슬퍼요 대학가서 꼭 콘서트 갈게요 그럼요 열심히 지금처럼 잘해가지고 대학가서 콘서트 때 멋진 대학생 오빛이 돼가지고 그때 또 만나요 저희 앞으로 콘서트 많이 할 거니까 온콘이라 아쉬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온콘 집에 집에서 보시는 온콘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좀 에너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콘 다가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안 되는구나 아쉽다 저희도 진짜 최대한 콘서트 안에 뭔가 3년이라는 공백의 시간을 조금 되게 아쉬웠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 시간들을 다 보상받을 만큼의 그런 무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함께 즐겨주시고 또 저희는 어떻게든 계속 오비트를 찾아뵐 거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쵸 저도 진짜 본가 올 때도 정말 저희 휴게소도 안 갔거든요 휴게소도 안 가고 5시간 동안 버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집에 오자마자 손 바로 씻고 캐리어 다 소독하고 진짜 콘서트 준비하는 동안에는 쑥쑥 쑥쑥 연실 쑥쑥연습실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오빈 여러분들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봐요 여러분 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가에서 해가지고 되게 작게밖에 소리도 못내가지고 조금 조용히 했는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슬슬 하지 말래 참 웃겨 슬슬 가보겠습니다 슬슬 한번 들어가볼게요 또 올게요 바빠이 다들 가족분들이랑 집에서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좋은 밤 되세요 잘 자요 빠이 아까 호빗이라 했다고 삐지지 마요 안녕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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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